안녕하세요. 여느리영우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인데 꽤 중요합니다. 제공의 위두라고 하는게 중요한 거에요. 자, 인뷰가 이 제공의 위두하고 관련된다는데 인뷰는 어떤 사사 이런거를 적셔 넣는 거에요. 모이스처. 모이스처하고 적시는거죠. 모이스처. 인데이트는 여기 운다가 있죠. 운다. 이게 웨이브에요. 웨이브. w는 유나무 비슷한 발음이어서 운다. 운다가 인데이트. 안주로이트라는 단어도 있죠. 자, 그런데 일단은 읽어보기로 하죠. 자, 다운 인더스트리트. 아래쪽 거리에서는 에이전트 크리스토퍼 브리더. 여기 딱 운나우트가 원래 있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브리더가 요원이, shouted orders 는 보통 s를 붙였습니다. 그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소리친거죠. 소리쳐 명령을 내렸는데, as they rushed into the building. 아파트 건물로 달려들어갈 때. he was powerfully, 강력한 근육맨, whose military background, whose military background had the 뭐 뭐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일단 해석을 해보는데, 이 부분을 무시하고, with가 제공의 위드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에게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건 몰라도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의무감과 존경심인 거죠. 의무감과 존경심. command chain인 거죠. 지휘계통에 대한 의무와 존경. 존경심. 이게 있게 되었다는 거죠. 군대 배경으로 인해서 죽어는 후수. 군대 배경으로 인해서 감정이 없는, 감정이 없는 의무감과 존경심이 있다. 이런 거죠. 해석 다 된 거예요. 그는 그의 임무를 알았고, he knew the stakes. 그 임무의 목인 거죠. 목이라는 것은 보상 같은 거예요. 보상을 알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는 제공의 위드로, 제공의 위드를 이용을 해서 이 단어가 뭔지 몰라도 뜻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군대 배경으로 인해서 그는 이런 의무감과 존경심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슬쩍하면 강력한 근육맨이었는데, 군사 배경으로, 군 배경으로 인해서 그는 의무감과 존경심이 있었다. 바로 해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자, 그런데 이제 또 문제 내는 사람은 여러분을 괴롭히죠. 여기 A에 어떤 동사가 들어가면 좋겠냐.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는 물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운다가 파도니까 파도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게 하는 거예요. 피풀들은 사람이나 짐승을 사람처럼 배치하는 걸 말해요. 인뷰, 단어가 좀 어렵죠? 그런데 뭘 깃들게 하다, 적시게 하다 그런 건데, 모이슨하고 같은 데서 온 거예요. 인베스트는 여러분이 투자하다로 잘 알고 있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베스트가 조끼잖아요. 조끼, 베스트. 조끼예요, 조끼. 조끼로 덥다, 조끼로 싸다 이런 거예요. 인팩트, 감염시키다 이 뜻으로 알고 있지만, 팩트는 놓다, 뭐뭐에 놓다. 나쁜 것에 넣는 걸 말해요. 병 속을 넣는 거죠. 나쁜 걸 넣는 거.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다 풀었고, 일단은 내려가 보죠. 내려가 보면 답이, 여기서는 인뷰가 적합해요. 피풀은 사람이나 동물들을 살게 하다, 채우다 이런 뜻이고, 인팩트는 나쁜 버릇에 물들게 하다, 젖게 하다예요.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것만이에요. 타락시키다, 감염시키다, 오염시키다 아닌 거니까, 나쁜 거 아시겠죠. 이는 인투의 뜻이고요. 파켈에는 푸시나 두의 뜻으로도 씁니다. 이게 라틴에서 모음이 바뀌면서 인팩트가 되었다가, 이게 이제 과거 분사형이 되면서 인팩트가 되고, 이게 테인트, 더럽히는 걸 말하는 거죠. 나쁜 것 속으로 넣는 것. 인베스트는 의복 등으로 감싸다, 옷을 입히다, 의복처럼 덥다, 싸다, 감싸다 이런 뜻인데, 배띠스트, 이게 크로우딩이에요. 이는 똑같이 인투나 어퍼네트린 뜻이고, 여기서 만들어진 베스티, 내가 크로우드, 옷을 입히다예요. 베스트가 조끼하고 같은 어원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트래버스티, 어려운 단어죠? 제법 어휘에 나옵니다. 패러디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종종 이성을 가장하는 변장인데, 트랜스는 트랜스하고 같아요. 트랜스. 어크로스. 가로질러서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트랜 베스티스. 트랜 베스티스가 트랜스에다가 베스트니까, 거꾸로 입는 거죠? 여자가, 남자가 여자 치마를 입는다. 받고 입는 거. 패러디한다. 이것도 뭐, 종종 이성을 각, 각장하는 변장도 되는 거예요. 프로바이드 A, 위드 B에서, 위드 다음에 B는 제공되는 거예요. 프로바이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위드를 제공의 위드라고 해요. 본문에서 해석할 때는 동사의 뜻을 몰라도, 위드 다음에 것을 제공, 제공 대성으로 해석만 하면 대충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 B가 있다. 그에게 존경심이 있다. 이런 거죠. 의무감과 존경심이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데요. 섬세한 동사를 사용한다면, 섬세한 의미를 우리가 살려서 사용해야 되겠죠. 우선, 있는 데이트. 여기, 발음이, 이렇게, 여기가, 슈아 발음이 되어 있으니까, 거의 발음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있는 데이트. 이렇게 발음해도 괜찮습니다. 이 삿갓으로, 유는 삿갓이 많이 되는데, 이거 삿갓 발음으로 안 하는 겁니다. 있는 데이트. 이렇게 하면 돼요. 침수시키다. 넘치게 하다. 듬뿍 주다. 이 운다가, 운다가, 웨이브에요. 파도에요. 파도 속으로, 그래서 운다래. 그러면, 파도가 넘쳐 흐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운다래가 프로의 뜻인 건데, 이거는 여러분이, 안줄로에이트. 언, 언이, 나트의 뜻이 아니고요. 운다가, 웨이브에요. 그래서, 물결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뷰. 강세가 여기 있어서, 조금, 인뷰, 뷰. 어, 아무래도 뭐, 불어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인뷰 이렇게 되는데, 스며들게 하다, 적시다. 감정을 주입시키다, 불어넣었다. 이런 뜻인데, 라틴에서, 인뷰에다가, 모이스. 적시는 거예요. 물론 명사는, 모이스처지만, 모이스는, 모이스처 이런 거죠. 이게, 적시다. 또 되고, 잔뜩 적시다도 되죠.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이, 인뷰에래가, 역시 과거분사가 되다 보니까, 인부투스가 됐는데, 불어가 되면서, 뒤에 거는 발음이 안 되고, 없어지면서, 인부가 만들어졌다가, 영어로, 인뷰가 된 거예요. 인뷰. 강세가 여기 있습니다. 인뷰. 모이스는, 적시는 데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적시는 데서 온 단어인데, 여기서 보면, 군대 생활을 하더만, 의무감과 존경심이, 젖어 배어 나오는 법인 거죠. 아시죠? 뚝뚝, 의무감, 존경심이 그냥, 얼굴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젖어 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뷰, 인뷰의 의미도 좀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제공의 위드가 중요하지만, 제공의 위드만 갖고도 해석이 되고, 또, 단어에 따라서 그 섬세한 의미를 배울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정중입니다. 그럼 Bernice오ente절이요. Cственный Article ry